댄스한 지 얼마나 된 거야? 해수로... 14년? 5년? 아니 아까 28이라고 했잖아. 14살 때 데뷔를 했다는 건가? 네, 댄서로는. 차현승이 제일 처음 쳤던 취미 뭔가? 이거는 댄스 하기 전인데 응? TV에서 이제 보아 누나의 아틀란티스 소녀를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번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네. 어? 네. 이제 잘생겼고 뭐 어떻게 괜찮고. 아이돌로 오해받은 적 있었나? 가르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데뷔를 했어요. 방송국에서 만났는데 저는 이제 다른 무대를 하러 갔다가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는데 그쪽 회사에서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제 제지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댄서 아니야? 네, 댄서였죠. 근데 모델 선발대회를 나갔구만.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에 도전에 의의를 두는 약간 형님이 체육관 가는 느낌? 이거 진자총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뺀 진자총이 있어야 했다. 권영수의 첫인상. 여기서야 아니면 거기서야? 거기가 어디야? 같은 관장님이셔가지고 체육관에서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내가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인데 운이 좋구만. 거기서 내가 뭘 하고 있었지?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수다를 떨었다. 뭘 먹고 있었지? 뭔가를 이 앞에 잔뜩 쌓아놓겠는데 그리고 제가 체육관 들어갈 때 계셨는데 운동이 끝나고 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셨대요. 어깨를 만들어 주신 양형에게 영상 편지를 쓰게나요. 대장님. 이제 제가 먼저 나와서 이제 대장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대장님도 이제 나오셔서 한번 형님이랑 같이 형님을 반대로 취재해 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난 그 형한테 취재 받고 싶지 않아. 형 나왔듯대요. 우리 프로에 나왔듯대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